아르바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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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 먹고 땡 집을 나서려는데 화려한 햇살이 나를 감싸네 나만 바라보는 시선을 느끼며 거듭먹거듭 걷다가 아침 먹고 땡 집을 나서려는데 새로 산 구두가 맘에 쏙 들어 날아갈 듯하 배운 발걸음으로 또각또각또각 걷다가 아침 먹고 땡 집을 나서려는데 오늘따라 허리가 나도 안 아파 가슴을 쫙 20년은 젊어진 줄 성큼성큼성큼 걷다가 아침 먹고 땡 집을 나서려는데 이 고양이 한 마리가 나를 노려봐 눈싸움도 지수없다 나는 숨고사 눈을 불아리며 걷다가 날아오스 중 Hirame 가슴을 한글자막 by 한효정